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트프라자 1층 근린상가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15194번입니다. 감자가는 4억 4백만원, 토지면적 16평, 건물면적 25평, 1차 체제가는 4억 4백만원이며 보증금은 4,040만원에 입찰은 2021년 3월 23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트프라자 근린상가 경매물권 등 신분당선 수지구청역과 성봉역 생활권으로 신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인상가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트프라자 근린상가는 1층으로 대지권 16평에 건물면적 25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 4억 4백만원이며 신권으로 오는 3월 23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4,040만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살펴보면 철근콘크루티구조 소매점 용조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해제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바 입찰 전 현장방문 및 관할구청을 통해 현상태 등을 체크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해당을 살펴보면 현황조사서상 현재 내부 시설 제거 공사 중에 있는 상태의 공실상태이며 연접상과 구분없이 통으로 활용 중인 듯하니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근본사건은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9월 8일에 설정된 승우신여부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6억 45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페리 권리변동 현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현황조사섬이 전입세대 연락결과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경부동산인 근린상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강력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정책에 비해 다소 원만하게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가투자나 코로나 이후 시장을 생각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투자자라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에 미래 빌딩 근린상가가 3억 1,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두 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권의 가치출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매물권 인근 지역 일반 상가 매물 효과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용의시 수지구 상가 직전 6개월 매각권은 74% 매각률은 27% 경쟁률은 5.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진행 중인 용의시 수지구 상가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물권과 별도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방 소개자료는 법원은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낯짐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의시 수지구 신봉동 아트프라자 글린상가 경매물권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낯짐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